안녕하세요 이기조기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9분인데요 너무 배고프고 출출해서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오려고 합니다 가시죠 육개장이랑 스크램볼 소세지 샌드위치 사왔어요 이거 두개 간단하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멸치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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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있네요 새벽에 먹는 라면 으 0 으 으 으 다 먹었네요 자취생 필수품 탐사수 자 다음은 스크램볼 소세지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한입 스크램볼 소세지 스크램볼 소세지 스크램볼 소세지 스크램볼 소세지 스크램볼 소세지 스크램볼 소세지 아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요 네!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육개장, 국물까지 싹 비웠고요 샌드위치까지 잘 먹었습니다 자기 전에 새벽에 막 출출할 때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여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한 개 샌드위치 한 개 먹으니까 포만감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